경북 노사민정이 한자리에 모여 9.15 노사정 대타협을 이행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 생산성 향상을, 경영계는 투자 확대와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지난 9월 15일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청년고용과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문제를 논의하고 해고기준이나 임금체계 변경 같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법 개정까지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벌인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이뤄낸 이 같은 노사정 대타협을 우선 가능한 것부터 이행하자며 경북 노사민정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실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경영계는 신규사업 발굴과 투명경영실천, 정년 60세 보장,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노동계는 인금피크제 도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의회와 함께 경상북도와 도민 대표들은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힘을 쏟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이유로 민노총과 야당이 관련법 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합의안의 본격적인 이행에는 다소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식입니다. MBC 뉴스 박은식입니다. MBC 뉴스 박은식입니다.